아 이렇게? 왜 이렇게 핑계를 했지? 설명 중 정답 고우! 성대 여태 위로 쓰신 거? 아니요 이렇게 안 쓰셨어요 아 이렇게? 이렇게 쓰세요 하하하하 아 이게 찍은 거 때문에 아까부터 웃었구나 하하하하 야 옆에서 비우는 걸로 안 찍어요? 놀리는 모습으로 놀리는 걸로 아 이게 그 옆머리를 한쪽은 이렇게 눌러주실 수 있어요 아하핳하핳하핳하 아 방금 사진 찍기도 전에 이러셨거든 옆머리를 누르는 효과와 원래 그 중계할 때 그 한쪽을 이렇게 열어놓거든요 인중 사운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을 원래 열어놓는 게 그 아나운서로서의 버릇이예요 우와 오히려 이런 상황은 야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옆머도 이제 팀코피만 한 번 이걸로 하면 너무 이제 방송용이고 이렇게 핑계를 해 진지 설명 아하하하 설명충 설명충이래 설명충 설명충 아하하하 설명충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애들 보내라 이러고 있는데 보내드릴게요 안녕 뭐야 안녕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FIRE FIRE